하나.. 아웃.. 프로필 fest에 쓰는건.. 한국에.. 한국에 또 칠돌이의 맛을 보여줘야 돼. 12? 12, 12. I'm sorry, 12. 12, 13. 12. 12! 12! 12! 12! 그때 최병헌이 쓸데없이 나락으로 간보고 그러다가 날려먹은 마운드가 없던 마악. 그때 제가 봤었는데. helt 부족하다. 아닌데, 0v2로 지고 있다가, 3v2로 내게. 2대2까지 비비다가 그 다음에 3대2로 짓는거에요 2대2로 지다가 2대2까지 갈래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발 구독 좀 오신분들 제발 구독 좀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빡빡이님 제발 구독 좀 빡빡이님 제발 게롱은 좀 힘들고 I don't know this match. No one plays like this 아직 0대0 맞죠? 취업이 길어 보이는데 말 감사합니다 제발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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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티스가 없어가지고 녹티스 만나는거 엄청 싫어하던데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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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3대2 3대2 4대2 4대2 3대2 5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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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2 5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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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2 5대2 7대2 4대2 8대2 7대3 7대4 그 맨날 샤넬 형이랑 할 때 샤넬 형 잡히나 랑 할 때 하는 거 보니까 딱 보면은 자신있어 하는 게 좋아요 캐릭적으로 그리고 녹티스로 잡히나 상대가 나쁘지 않아 아... 코리안의 빛 아스라를 뚫을 열쇠는 녹취 수 있네 아... 어... 난 이... 패스 퀄리얼 아아이 어떻게 게임이 되었나? 너무 많이? 아니 아니요 왜 이렇게 게임 하는지 아 아 우리는 맨날 버는 패턴이 예할 때는 루키스한테 진짜 어려워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어 저 이제 큰 이믹스 겹치고 잡히나 겹치고 그거 두개 말고는 겹치는 거 없네 루키스의 왼아파 마켓 1 아닌가? 1 아니면 2는 둘 중 하나인데 3은 아님 1 아니면 2는 확실함 1일거야 아마 3은 아님 2019년 카즈미 카즈미 4은 온라인 예보 예상까지만 하고 본선은 안했고 한국 일본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개인 우승 카즈미 1은 공격 2 2 3 3 3 3 2 3 4 4 3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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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영어랑 비슷하니까 This is battle, not Z Besides that, a good game plan The last four is 2-1 Oh, what are you doing? I'm not going to have only one I'm not going to go This is battle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Over there A shield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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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